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구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네. 친척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은 아니시고. 지금 해병 877기 누굽니까?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본인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외부인 최소 2명 이상과 문자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맞...2명 이상 문자 대화하신 거 맞죠? 거기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고... 친척과는 대화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박균택 의원께서 제 휴대폰에 이게 새로운 휴대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해병 877기와 그 대화하셨잖아요. 그 인원하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아직 기사 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핸드폰 지금 사진이 찍혔습니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세계에서 해병 877기 누구냐고요? 그 인원하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진이 뉴시스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사진이 본인 핸드폰 찍혀서... 법사위원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아니 사진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 선수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인원하고는 그것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혀서 지금 해병 877기가 나왔다고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니 저게 지금 본인 핸드폰 아니세요? 지금 기사로 나왔는데 기자님들이 그러면 허위... 그럼 이거 다 거실 거예요? 여기 있네요 아니 본인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걸 위증하시면 됩니까? 네 그런데 사장관이 그 따리로 하니까 문제 아니야?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877기랑 지금 대화한 거 본인 핸드폰 40개였는데 왜 이걸 위증하십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본인이 보낸 문자인데 왜 저한테 확인하십니까? 이거 문자 암튼 보낸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해병 877기라고 써 있는 건 뭡니까 그럼? 그 임성근 증인? 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네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광주 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입니까? 네 현직 검사하고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죠? 변호사 자격 없죠? 현직 검사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요 지금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친척이 현직 검사...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님 잠깐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현직 검사일 때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나한테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주는 문자를 줘라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도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관계가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더더군다나 검사가 뒤에서 무슨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여기 지금 아까 증언거부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서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도 지금 선서를 할지 말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상황에 비춰봐서 증인 선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임성근 증인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건 또 뭐 구했습니까? 박균태 의원님 휴대폰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국민의힘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하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조율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얘기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증언을 하겠다고 선사하지 않았잖아요 잠깐만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시고요 저는 조용히 잠깐만요 이 부분은 매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족자라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이 근무 시간에 그 검사가 이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매우 부족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는 정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잠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언할 사실은 법정위원장에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변호사예요? 문제 있어요? 법정위원장이 있어야 하나 지금 근무 중인 아니에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건 그 문제고 다른 문제죠 법정위원장이 문제가 있어요 법정위원장이 문제가 있어요 법정위원장이 전해가 싶어긴 한데 이걸 보면 다 소문이 있겠네요 아니죠 시청위원이 무슨 법정위원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임성근 증인 그 검사의 실명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국회 증간법 위반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증간법에서 정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간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보낸 것만 있습니다 아까 증언 여부도 주고받았다고 하고 그 외 것도 주고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거고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임성근 증인 청문회를 그 검사가 지켜보면서 임성근 증인한테 문자를 하고 본인이 슬쩍슬쩍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금방 들통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겁니다 보냈습니까 네 온 건 없습니까 온 건 없습니다 그럼 문자를 주고받거나 도움을 받은 것도 없네요 보냈고 도움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보냈고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답변 온 건 없습니까 답변 온 것은 문자 답변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장입니까 점심 때 제가 통화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장이냐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장이냐고 제가 물어요 아니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을 제가 하고 있어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를 제가 보냈고 청문회 중에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중에는 문자 보냈습니까 청문회 중에는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문자를 주고 문자를 지금 보냈죠 네 그런데 점심시간에만 통화만 했다면서요 또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 나서 그다음 점심시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증인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청문회 중에 본인이 문자를 보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 중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동생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증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아셨습니까 제가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화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청문회 때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 국민 지켜보는 앞에서 지금 국민들 기만합니까 이건 요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